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9장과 10장입니다. 8장 마지막부터 9, 10, 3장에 걸쳐서 남아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되어진지 그 과정을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한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왕들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당신의 왕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지도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였을 뿐이었지만 어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통치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비록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양쪽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다르지 않은 영적 타락과 악함이 있었고 심지어 이들은 겉으로는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왕들이 서로 결혼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한 모습 또한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세워지고 있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반면에 남유다 왕들은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성경은 그래도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와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더라. 이 내용은 이 본문 하나에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들의 악함으로 본다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셨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의 그 중요한 맥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사엘과 예후, 특별히 예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그렇게 쓰임만 받고 있지 자기 자신이 구원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도 악한 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쓰임받았다고 해서 다 그들이 복을 얻은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람왕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왕이 하사엘의 칼을 피합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지금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하사엘의 칼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한 걸로 그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요람왕을 결국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요람왕은 그렇게 하사엘을 통해서 칼을 피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또다시 반역의 피해자가 되어서 또 예후에서 살해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은 아람의 왕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간신히 피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상이 심각했기에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주고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도망 나오라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찾아갔고 스승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열한개하 9장 6절에서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로 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자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레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예후가 자신이 왕 될 확신을 하나님 삶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의 비전이 되었고 그렇게 결국은 요라망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왕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에 속한 그 가문들 아합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또 그가 왕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예후가 통치할 때 모습을 보면 앞에서는 아합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그가 기억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말씀처럼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예후는 여로보함의 죄에선 떠나지 않아요 아합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가 딱 붙잡고 막 그렇게 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여로보함의 집과 같이 멸절되는 그 모습은 그가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또 살해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열한기와 구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정함으로 막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이게 하셨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마치 예후가 어떤 개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시사선택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후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결국 그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 왕후도 그렇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돌아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려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 잡아먹고 뜯어먹혀가지고 시체가 그렇게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처럼 계속해서 아압의 가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다 성취되면서 완전히 멸절되게 되었고 그것을 예후는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후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며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압의 아들들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지금 아압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고 있는 것을 지난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고 하며 아압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바알의 주상과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삼긴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아압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한 것이었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개와 10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예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를 쟁취한 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날 여로보함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함의 죄는 겉으로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통치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멀리 있는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신앙의 편안함을 준 것이었고 백성들이 그저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준 것 뿐이었습니다 여로보함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나요? 오히려 고맙죠 편하죠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바흘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왕들의 어떠한 폭력 정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찬 모습을 세상 우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망령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함의 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내 여로보함의 죄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삼으려고 했었던 그 내부의 죄성이 양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우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만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로보함의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우리식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하면 괜찮아 여로보함의 죄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아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편안하게 믿어도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속삭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줄 것처럼 세상은 또 거짓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정하기로 원합니다 내 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놓고 편하게 섬기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타협된 문화와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동성회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굳이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속삭이면서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왕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정하는 모습을 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섬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야 될 본분이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우왕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된 아람의 공격에 몰락하며 4대만의 그 왕조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아합왕 시대의 우상들을 다 진멸하는데 그렇게 쓰임은 받았지만 그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쓰임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부함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와 이름을 완전히 망령돼 일컫는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죄였음을 악한 행실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되 단지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정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